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0년 전 일본의 천자문과 논호를 전하고 일본 아스카 문화를 꼽혔던 왕인박사. 박사의 탄생지인 영암 성기동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간자키시의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화장부터 석재, 목재까지 모든 건축자재를 일본 현지에서 들여왔고 일본인 기술자가 직접 지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달한 건축비용은 일본 간자키시에서 부담했고 왕인문 중공검사와 현판 설치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암군이 왕인박사 유적지 내 백제문을 일본 간자키시에 똑같이 건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 건축양식과 자재로 우리나라 기술자가 현지에서 직접 건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왕인박사를 기리는 백제문과 왕인문이 한일 양국에 세워졌습니다. 고대협태 이온 한일 교류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맞춰 일본 간자키시 방문단이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인에게도 왕인문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